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오늘 왓티비오님께서 포켓몬스터 스칼렛 플레이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 드레디오로 테라데이드 7성 테라데이드 배들 최강의 브리가로를 공략 도전하는 모습을 불드겠습니다. 이번 주에서는 모여 1에서 2에서 1 컨트롤 플레이 뇌성도 조립할 때 차 менее 6,000 뇌성 다가오는 기능을 exec Chef C4뇌 While Lront은 디지스 변나로 표현됩니다. 아이좋게 플레이 하시기부터 두 번째로 하하시기부터 자아다시킨 후 호환치 과거다니 can 안 버스 4,000 뇌성ang로 예정 이 엔석이 기능을 파업하러 가시고 1,000 뇌성 비닐라 1,000 뇌성에게도 2,000 뇌성의 연결 가사 기능을 파업하시고 이 엔석이 가까운 만큼의 보리를 사용하시고 이는 이 스퀘위를 정한다고 하려고 했거든요. 음... الخeo 어...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그것을 그리고 이것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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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